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싱하자라는 글과 함께 16초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을 올린 지 단 3시간 만에 천만 조회수를 내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정국이 트레이너와 함께 복싱 연습에 한껏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수준급 복싱 실력으로 전 세계의 팬심을 저격했습니다. 정국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복싱 미트를 노려보며 거침없는 파워와 속도의 강펀치를 날리며 성남 806부터 탄탄한 바디 피지컬로 섹시하고 박령 넘치는 극강의 남성미를 발산하면서도 흑발의 우윳빛 피부로 미소년 비주얼을 뽐내 치명적인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정국은 예전부터 복싱 연습을 하는 영상을 팬들에게 꾸준히 공유하며 점점 발전하는 실력에 이제는 거의 수준급 복싱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전전국 밑에 펀치를 날리는지 내 심장을 강타하는지 모르겠네. 오 엄청 빨라졌어. 파워풀하고 존멋. 정국이 한결같은 자기관리 리스펙. 예전 영상들보다 복싱 더 늘었다. 왜케 잘해 유유. 전전국 여자들이 반할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완벽 이상의 남자야. 펀치 속도 보소, 성남팔 근육 보소, 하아, 우 복싱 전국 레전드 자극, 유, 복싱이란 운동이 이렇게나 멋지고 우아하고 경쾌한 운동이었나. 멋져 멋져 정국아 복싱 트레이닝 나방가자 정국이 복싱 왜케 잘해 못하는 게 뭐야 대체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다음 날 3일 오전 6시쯤 1450만 뷰와 891만 좋아요를 넘어서는 폭발적 인기를 나타내며 트위터에서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 9위에 랭크됐고 미국 2위를 비롯해 64개 국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국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의 황금방네답습니다. 우리의 황금방네답습니다.